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승리를 기원하는 브이형아 김지영이고요. 지금 이 시간은 여러분들의 3월 교육청 좀 밀어서 치러졌던 3월 교육청 모의고사에 대한 총평 및 사실 진짜 하고 싶은 여러분들한테 줄 메시지 해야 할 일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섰어요. 일단 이거예요. 3월 모의고사가 여러분들의 수능의 성적을 결정한다 라는 참 어마무시한 말들 많이 들어본 적 있지. 예전 수십 년 전부터 이랬어 이거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3월 모의고사가 여러분들의 수능을 결정해요. 언제?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의 3월 모의고사가 수능의 점수를 분명 올려줄 거라고 즉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3월 모의고사로 이렇게 하면 너 수능 결정할 수 있어.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얘들아? 저 무슨 무슨 정해진 대로 간다. 그런 말 아닌 거 아니야. 모든 모의고사는 얘들아 너의 수능을 결정하지. 모든 순간순간에 너의 수능 저 끝에 있는 저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를 결정하지. 왜? 그거 부인하지 말자고. 단 자꾸 그 결과치가 나를 결정한다고 하면 안 되지. 그걸로 뭐를 하는지가 너의 수능을 결정하겠지. 자 이제 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저주의 말을 너의 그 상태의 운명론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거 긍정적으로 미래적으로 받아들이자고. 그 도움은 제가 조금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일단 시험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가볍게 말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해설 강의를 올렸기 때문에 거기서 보시면 되는 거고. 3월은요. 여러분들 제가 참 이런 말하기 좀 거시기 한데. 최근에 봤었던 시험의 모의고사 중에서는 꽤 쉬운 편에 속하지 않았나 싶어.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 중에서는 혹시 나는 그렇게 좋은 점수 나오지 않았고 그냥 맨날 똑같은데 이런 분들은 어? 하고 이렇게 맞을 수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건 제 느낌도 물론 있지만 메가서트 페이지 가셔서 그 정답률 오답률 보시면 알아요. 제가 그냥 총평은 그냥 이 한마디로 끝을 내버릴 거예요 얘들아. 시험 문제가 독해만 놓고 봤을 때 얘들아. 18번부터 정답률이 어떤지 아니? 18번부터 주로 여러분들 앞에 있었던 앞쪽에 있는 문제들 한 20, 한 8번 정도의 문제들은 77퍼, 90퍼, 81퍼, 66퍼, 89퍼, 71퍼, 75퍼 86, 89, 90, 80, 88. 무슨 말인지 알겠지? 원래 기존에 해당하는 평가 문제들이나 뭐 이제 수능, 수능이나 아니면 평가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보면 원래 한 21번 자리나 아니면 주제 제목의 영어선지는 조금 빡세게 나오는 게 원래는 좀 그랬었거든? 또 이번엔 그렇지 않은 느낌이고 한편으로는 어떤 느낌도 있냐면 예상컨대 코로나 때문에 조금 아이들의 학습 능력이 저하됐기 때문에 조금 그걸 위해서 좀 문제 조절을 좀 했나? 이런 생각도 있어. 근데 이게 좀 과도하다 싶을 정도였어요. 제가 이미 해설강의에 다 말을 해놨지만은 이후로 여러분들 좀 어렵다라고 하는 파트가 보통 이제 29번, 업법부터 쭉 40번 때까지잖아. 40번까지. 정답률만 부를게. 구체적 내용의 해설강의 들어가 보시면 돼요. 50퍼, 55퍼. 심지어 빈칸 4문제 정답률이 68퍼, 66퍼, 65퍼, 43퍼. 게임 끝났지. 그치?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그냥 수치로 하는 말이에요. 심지어 뒤쪽에 여러분들 흐름과 관련 없는 35번, 72퍼. 22퍼, 순서 삽입도 69퍼, 47퍼, 47퍼, 48퍼. 요약문은 70퍼. 자, 결론. 이 시험은 이 3월 모의고사 자체로만 얘기해야 된다면 요거 자체로만 얘기한다면 일단 난이도는 평이하다도 좀 더 심해야 될 것 같아. 평이보다 좀 더 심해. 근데 이걸 안 봐? 이거 보는 분들, 이 영상 보는 분들 중에서 이 시험 안 보면 진짜 안 돼. 무조건 시간을 딱 정리 나누는 상태에서 듣기랑 같이 봐야지. 또 듣기 안 보고 또 집에서 혼자 보면 진짜 아무 의미 없어 이거는. 듣기를 하면서 시간 압박을 보셔야 되는 거니까. 느끼셔야 되니까. 단, 이 시험의 의미는 제가 볼 땐 어떤 느낌이 좀 있냐면 크게 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일단 해석력. 즉 말하면 여러분들의 문장 해석. 그 다음에 단어 해석. 이거 점검하기는 딱 좋아. 그러니 오히려 더 풀어야 될 문자라고 봐 나는. 한 요 정도 수준에서 내가 해석이 되나 문장이 해석이 되나. 됐어? 거기다 더 풀어. 글 자체가 그리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글 자체를 어떻게 뚫어낼 것인가 에 대한 글 자체에 대한 해결 능력 있지. 해결. 이거를 학습하기에는 아주 온화한 질문이야. 빡센 질문이 아니라고. 총평은 이게 다예요. 더 이상 얘기 못하겠어요. 여러분들. 뭔가 이슈거리가 있으면 제가 막 끌어당겨서 어떻게든 쥐어짜겠는데 이번 3월 학평 같은 경우들은 어쨌든 여러분들한테는 그냥 평이한 시험 중에 하나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아니죠. 뭐가 중요한 거야. 이 자체가 중요하면 여러분들은 운명론에 묶여서 사는 거고 점수가 중요하면 그냥 그게 중요하니까 이게 수능을 결정해버린다. 야 이런 개소리가 어디 있어. 말도 안 되지. 이건 말이 안 되잖아. 니네들도 알잖아. 그게 말이 돼. 이게 어떻게 이런 게 말이 돼요. 어제 내가 내일의 나를 결정한다? 아니 어제의 나이가 내일의 나를 결정을 할 수 있지. 내가 어제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지 자꾸 결과치로 얘기하시면 안 되지. 잘 새겨드려야 돼 얘들아. 결과치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네가 어떻게 했었는지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이 될 거라고. 그거 가지고 우리는 열심히 사는 거잖아. 자 그거 위해서 이렇게는 하시자고. 형광분들한테는 제가 막 진짜 열변을 토하면서 이거 거의 한 시간을 얘기했던 건데 여러분들은 그렇게까지는 보시는 않으니까 짧게 짧게 얘기할게. 자 첫 번째. 일단 이거 먼저 건들고 싶은 게 자꾸 여러분들 제 Q&A 게시판이던 모든 분 대부분의 분들이 모두는 아니다. 대부분의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선생님 제가요. 3월 모의고사 이렇게 긴장해서 봤는데 웬만큼 알겠는데 왠지 모르게 틀려요. 그럴 땐 어떻게 해요. 이런 질문이 없을 것 같죠. 있어요. 많아요. 질문이 너무나 추상적이에요. 이 머릿속에 있었던 그 상황극들을 그냥 글로 풀어내다 보니까 그걸 듣는 사람이 내 입장에서는 내가 무슨 생각이었길래 상상이 안 돼. 그러니까 해결을 못 해주겠지. 그냥 왠지 모르게 이렇게 저는 이래요. 이런 느낌. 또 저는요. 항상 좀 빈칸에서 좀 틀려요. 저는 항상 순서 배열에서 둘 중에 하나 좀 틀리고 사비인 문제는 꼭 둘 중에 하나 틀리거나 꼭 3번 고르면 정답이 4번이에요. 어떻게 해요 선생님. 아니 이거에 대한 대답을 내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딱 한마디로. 없어. 수업을 통해서 해결은 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 된다. 그런 게 세상이 어디 있겠어요. 빈칸은 어떻게 풀어요. 한마디로 딱 정의를 해준다. 에이. 물론 소재와 소재 사이의 관계로 푸는 거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조언을 할 수가 없잖아. 자 내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요지는 뭐냐면 시험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의 그 느낌이 있잖아. 아 뭐 했다. 어땠다. 저땠다. 아 이번 시험은 어땠다. 이제 그 추상적 느낌적 후기는 이제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그만해 얘들아. 내가 심적으로는 이해가 되겠어. 시험 끝난 지 얼마 안 됐으면 감정적으로 그게 움직이는 것까지는 알겠어. 채점하면서 아 마음 아프다. 아 이거 알았는데 아 이게 왜 틀렸지. 아 아쉬워. 이런 그런 느낌은 알겠어. 근데 지금 정도 시기면은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져. 그럼 이제 난 너네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자꾸 그런 질문을 하시잖아. 왠진 모르게 전 항상 빈칸이 잘 안 돼요. 이번 34번이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선지에서 틀렸어요. 대락은 알겠는데 선지에서 자꾸 틀려요. 왜 그럴까요? 그럼 내가 항상 뭐라고 물어보는지 아니? 어디가 안 됐는데 예? 어디가요? 아 그냥 대부분 그냥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어디 아니 그러니까 그냥 요 밑에 요만큼이요. 으응 어디라고 얘기한다고 아니 세상에 여러분들은 이게 만약에 빈칸 문제였고 네가 이번 교육청 모의고지사에서 막상 이렇게 하나 틀렸다고 치자. 뭐 34번 이런 거 틀렸다 치자. 근데 이걸 다 모른다고는 할 수는 없잖아. 알다가 모르고 애매하고 알다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대부분. 그러니까 그게 어디냐고 어디냐고 이걸 작업을 지금부터 출발해. 얘들아. 너의 3월 모의고사가 너의 수능을 결정하게 하려면 결과가 아닌 너의 행동이 수능 모의고사 수능을 결정하게 하려면 네가 지금부터 이거 하라고. 이 부분 저는 이 부분이요. 이 문장이 안 됐어요. 이 단어가 안 됐어요를 네가 지금부터 시작해야지. 그거부터 출발해. 지금 3월 모의고사 보고 점수 나온 거 그건 별 의미 없어. 지금 그거에 집착하지 말고 뭘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 했지. 이거 다 찾아내. 어디가 안 됐는지 심지어 맞은 문제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왜 우리는 자꾸 모르는 게 있었었는데도 1번 정답에서 맞다. 그러면 너는 왜 이걸 다 안다고 착각하냐. 여기에 몰랐었던 구간이 나중에 치명적으로 등장하면 넌 그건 몰랐던 건데 틀리잖아. 제발 안정적으로 제발 다시 복귀하자고요. 되새김질 하시자고. 뭘로? 백지로. 이건 사실 여러분들 제가 이전 캐스트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 EBS를 문제를 푼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런 거. 뭘 어떻게 해. 네가 어디가 안 되는지를 백지를 놓고 봤을 때 다시 해봐. 힘든 거 알아 얘들아. 근데 다시 해봐. 다시 해봐. 앞으로 나가면서 3월 보고 4월 보고 6평 보고 9평 보고 수능 보는 게 지금 의미가 있는 게 아니야. 돌아봐야지. 근데 그 시간을 니네들 안 잡으려 하잖아. 근데 지금 그럴 수 있는 말도 못해. 여러분들 지금 이 시기 때쯤엔 아직은 학교를 그렇게 가시지는 않잖아요. 자습할 수 있는 시간은 있잖아. 물론 온라인 계약인 건 조금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공부할 시간은 있으니까 백지라는 건 진짜 하얀 종이 말하는 게 아니고 다시 모의고사 뽑으시라고 그러셔서 문제 단위로 다시 봐. 솔직히 안 됐구나. 여기가 안 됐네. 안 됐네. 여기가 안 됐네. 어? 근데 너의 원래 시험지? 근데 왜 맞았네. 아 난 이게 지금 안 됐네. 라고 구체화시켜. 그리고 질문하세요. 그리고 질문. 그럼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질문하시면 아 이거는 네가 알아야 됐던 부분이야. 라고 하거나 이런 건 굳이 몰라도 될 것 같은데 라고 제가 분류시켜 드릴 수 있어. 저 말고도 선생님들 뛰어난 선생님들은 다 그거 할 수 있어. 되셨어? 그 다음은 어떻게 할래? 해설강이 들어. 해설강이 들어 얘들아. 들어. 뭐 내가 됐던 좋은 다른 선생님이 될까 어쨌든 해설강이 들어. 왜냐하면 해설강의 이점이라는 건 듣고 아 그렇구나가 아니고 네가 이걸 작업을 해놓은 상태에서 저 부분을 노리고 듣는 거야. 예를 들어 만약에 제가 해설강의를 하면 뾰족이가 이렇게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내가 몰랐었던 부분이 똑같이 시험지에서 이 모르는 부분이 돼야 됐던 건지 이 모르는 부분은 안 돼도 됐던 건지 빨리 검토해서 기준 잡고 네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거 아니야. 버릴 건 버리고 가질 건 갖고 그래서 들어. 들어. 뭐 전문항을 다 들으라는 건 아니지만은 얘들아 주요 문제들은 좀 들어. 저만 해도 여러분들한테 이제 해설강의에서 추천문항 이런 게 있어요 라고 미리 얘기하고 강의를 하긴 했거든요. 물론 전문항을 해설하긴 했지만 그래서 뭐하냐면 네가 선생님 사이에서 걔 빨리 찾아.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찾아. 그리고 끝 아니 결국 인간은 누적의 동물이야 얘들아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너네 앞에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어렸을 때부터 해왔던 것들에 대한 경험의 발로이자 누적의 발로잖아. 공부도 마찬가지잖아. 네 첫 번째 책임져야 될 시기잖아. 지금 이게 다시 이 얘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난 세월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결국 승리한다고 난 봐. 그럼 지난 세월이라고 하는 건 물론 1월부터 지금 한 3, 4월까지 정도 될 수도 있겠지만은 거기서 빵 하고 터지는 대표적인 세월이 지금 이 3월 물론 4월에 봤지만 이 한 순간에 대한 책임져 모르는 거 표시해서 알게 만들거나 버리시라고 버릴 거야. 그걸 어떻게 책임지라 그랬지? 지난 세월에 대한 책임 노트 정도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 항상 여러분들은 이거 계속 반복적인 케이스트일 수도 있지만 너무나 중요하니까 하는 말인 게 수능장 당일날에 여러분들 있어. 가방에 뭐 가지고 들어갈 거야? 뭐 가지고 들어갈 거야? 얘들아. 캐리어 두 개 끌고서 막 어허어 해가지고 막 탁탁탁 열어가지고 뭘 볼까 해서 수능시간에 보고 시험 볼 거야? 미친 짓이지. 네가 지난 세월을 누적해 본 결과 잘 안 됐거나 힘들었던 거거나 중요한 것들만 정리되어 있는 거 그거 가지고 들어가야지. 시험장에서 뭘 얼마나 알라고.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지난 세월에 대한 책임 노트 쉽게 얘기해서 이걸 오답 노트라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조금 컨셉이 좀 다르게 참 내가 좀 꼭 알았어야 되는데 이걸 알던 모르던 뭐 하여튼 중요한 것들만 다 모아서 있는 그런 너만의 어떤 비기 같은 것들. 난 그게 하나는 있어야 된다고 봐. 과목별로. 과목별로.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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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 얘들아. 근데 안 하니까야. 지금도 여러분들 시험 본 지 얼마 며칠 안 됐는데 그거 책임지고 있니? 하루 이상은 투자하셔서 책임지는 시간 가지세요. 만약에 모의고사 예를 들어 영어 같은 경우 케이스에선 전체를 다 네가 책임지려고 다시 분석하면 하루 종일 걸릴 수도 있어. 비율적이니? 그럼 하지마. 그럼 다시 돌아가야 돼. 옛날로. 선택은 네가 하는 거야. 나라면 해볼 것 같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해봐 일단. 하루 종일 걸리면 어떻게 해봐. 그리고 얘기해봐.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해보면 네 걱정과는 사실 다른 세계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 의외로 할 만할 거야. 마무리. 마무리가 아니고 마지막 얘들아. 사실 정말 내가 너네 이거 뭐하는 짓이야. 정말 내가 너네들한테 묻고 싶은 건 근데 너 냉정하게 따져서 봤을 때 시간 투자는 했냐? 시간 투자. 진짜 시간 투자했잖아. 영어 절대평가. 그래.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자꾸만 이걸 가리고 있잖아. 근데 영어는 얘들아 영어는 절대평가가 아니야. 영어는 영어야. 뭔 소리야. 영어는 절대평가라고 하는 탈을 뒤집어 쓰고 있는 그냥 제도일 뿐이지 영어라는 걸 너는 공부하는 거지 너가 절대평가를 공부하는 건 아니지. 설마 90점 안으로만 들어오면 되지? 여기에 맞춰서 공부하는 정말 엄청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 자신의 컨트롤을 할 수 있니? 아 요만큼은 92점 정도 공부 요만큼은 91점 정도 공부 이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는데? 난 한 85점 정도까지만 공부해야 되지? 그럼 85%만 끌어올려? 말도 안 되지. 여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얘들아 영어는 영어 과목이야. 엄청 열심히 하셔야 돼. 엄청 열심히 하셔야 돼. 영어인데. 영어인데. 범위가 정해져 있는 일종의 다른 과목과는 좀 다르잖아. 국어, 영어? 언어 과목인데 열심히 하셔야 돼.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는 내가 뭐 그렇게까지는 얘기 못하겠지만 분위기가 약간 좀 그러니까 해야 되잖아. 너 냉정하게 따져 시간 투자 진짜 했는지. 공부했는데요. 이런 거 말고 시간 투자했는지. 정말 더 많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건 나중에 좀 잘라서 더 얘기를 좀 해주려고 요즘에 제가 느끼는 게 정말 많아요. 여러분들. 설명 모의고사 끝나고 여러분들의 대답들과 후기들은 너무나 저 세상에 추상적인 것들만 있고 그냥 어떡해요 어떡해요가 있길래 이젠 나아가 됐던 다른 선생님들한테 후기를 얘기할 때도 난 여러분들이 선생님 제가요 이번에 또 30번 때 근처에서 틀렸어요. 어떡해요? 이거 말고 시험지를 들고 가서 선생님 제가 이게 안 됐어요. 이거 돼야 돼요? 요거가 안 됐어요. 이거 돼야 돼요? 라고 할 것 같아. 그래서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모의고사가 아니고 모의고사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힘든 건 알아. 근데 마음 힘든 그 추상적인 건 이제 벗어던지고 이제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다 잡아내서 이왕이면 선생님들의 해설 강의를 통해가지고 그게 왜 돼야 되고 안 되는 거 안 되는지 걸러내고 너만의 지난 세월에 책임노트에 다 누적시켜서 준비해놔. 수능장 당일날 들어갈 수 있을 때 집원을 노트로 그리고 시간 투자를 하자. 다음 4월 모의고사나 유평은 조금 더 다른 모습으로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하지만 그때의 그 모의고사도 또 세월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우리가 마음먹고 공부합시다. 3월의 결과가 여러분들 결정하진 않아요. 무엇을 하나가 결정하자. V영어의 김지영이었습니다.